원래 기샤가 이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 지금 남해에 가고 있어 그치 몇 번째 남해지? 100번째 200번째 한 5번 됐나? 되게 자주 가네 근데 이번에는 목적이 달라 호캉스 할 겁니다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맞아 여러분 덕분에 오늘 지금 날짜로 보니까 1박에 50만원 정도 하던데 말이 되냐 여러분 우리 10만원 넘게 넘게 가는 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럼 좋은 호텔 한 번도 안 가봤지? 아빠랑 그래서 우리는 리뷰를 하면 안 돼 뭐야 리뷰 좋은 호텔 가봤어야 아는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50만원짜리 욕하는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한 번 보여드리기만 할 테니까 미안한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를 살 수 없어 난 진짜 수칙하게 할 거야 보자 일단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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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삶의 맛이 해볼까 고급스러운 삶의 맛이 해볼까 나 입 갖다 입을 거야 보자 마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오늘 1시간 사진 찍게 맞아 여기 그것도 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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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한 거 어 나막신 뭐야 어디서 나가야지 여기?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있네 아 다부들이야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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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마리트냐 오우 뭐 오오 쨕 뭐하세요? 하하하하 화장실 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섹시하고 못 하하하하 하하하 저기서 우리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은 없다 괜찮구먼 근데 좁구먼 아우 좁다 들어가자 아 근데 여기 최곤데 여기 냄새 나무 냄새 시골 냄새 뭐야 안 열어? 이렇게 하면 열지 않아? 그냥 거울인가 보네 어우 잘 있어 잘 있어 어우 커피 커피 멋있는 데 있네 밤에 출출할 때 라면 한 개 드시라고 너는 딱 좋아하는 거지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 어 뭔가 어 맥주 그리고 음료수? 응 음료수인 것 같아 이건 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네 이거 뭔데 서스피셜 서스피셜 그리고 또게 아니야? 도가도 그건 너무 작은 거 아냐? 난 유럽 사람이니까 여기는 치크와 냄새 오 진짜 여기 가슴도 따뜻하고 응 여기서 샤워하고 문 열고 바로 나와 그래 내가 말하여 여기 문 문 문 앉을 때 문 좋은 뷰 볼 수 있네 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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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앉아있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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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여기 뭐 빠지는 게 없나 어떻게 생각해 여기 빠지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지? 모든 사람들 이렇게 누울 때 뭘 해야지? 넷플릭스 봐야지 여기 TV 없어 아 그러네 TV가 없네 오우 바니티 키트 쉐빙 키트 면도하는 거 칫솔 어 여기 그거 없네 남자 여자 사랑 죄송한데 여기 모텔이 아니라서요 미안한데 여기 이런 거 모텔에서만 하는 건가? 메뉴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계단을 불렀지 천국의 계단은 식당 가서 먹어야 된대 저도 이것도 예쁘네 일본 스타일 아니야? 응 나 몰라 일본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비슷하다 일본 스타일로 잘 돼 있는 거 같아 여기가 저녁 보고 있으면 식당 그리고 앞에 카운터 어서오세요 이쪽 오십시오 우리 학교 때 여기 앉으시면 되죠? 예 감사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천국의 계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이쁘게 해놓으셨네 랍스타 있고 여기 스시 종류별로 누가 준거인지 몰라 나는 앵물 랍스타야 이거 랍스타 준거 하하하하 호동도 같이 나온 거야 하하하하 다리맛자 드세요 랍스타 먼저 드세요 어떻게 먹어? 이거? 뭐 그래 치킨 먼저 먹을까 짠 하하하하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랍스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이거 다리가 두 개 있잖아 음 벌려봐 이렇게 이거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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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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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잘 먹네 어떠세요? 종고기 하하하하 종고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더 드세요 하하하하 자네인거 해볼까 응 기조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쁘게 무 생겼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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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힘들면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 하하하하 이 진국 먹는게 되게 예뻐해 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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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맛있어? 고기 어디지? 많이 있네 고기 그치그치그치그 아니야 피카 먹어 저녁 먹고와서 야외 노천탕 한번 합시다 뭘 해 도시락 세트 도시락 세트가 방에 배달되는 건가 보다 한우스키같이 천국의 계단 터프리미어 우린 지금 천국의 계단 먹고 있는 거지 종국의 계단이면 몇 대 사이치 응? 잘하는 돌아온군가 도시락 이번 편은 나 지금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조심 좀 해주실래요? 유튜브 못 올리겠다 이거 에이 못 올리시는 척다 오레기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입 개 시끄럽게 안했거든요. 여기 마음에 들나? 제 육아도 마음에 들어요. 오빠도 잘생겼고. 근데 잘 어울린다. 한 시 반 후에 갈치초리 먹어야 되겠네. 치명 간단하게 먹는 거야? 아니 뭔지 알아? 조복주. 응 맞아. 너 어떻게 맞았어? 나 한국에서 몇 년 사는 거야? 전복주 왜 노란색인지 알아? 족이 다 노란색이 아니야? 전복 매장이 노란색이라서. 전복주 맛있지. 전복주 안 먹어도 맛있지. 너무 춥지? 비디오에서 보일지 모르겠어. 여기 봐봐. 여기 장작 있다. 근데 바람이 끝날 때 안 된대. 맞아. 그래서 우리 아직 안 했지. 아아... 가자. 가자. 너무 춥다. 거야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